게임입니다. 어떤 게임이냐니까 guess the number 게임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1에서 104의 숫자를 일단 하나 먼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랜덤하게 컴퓨터가 랜덤하게 픽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게임을 해나가는 거예요. 컴퓨터가 임의로 선택한 숫자가 무엇인지 맞춰가는 게임입니다. 그죠? if, else, 스위치 등등 지금까지 공부했던 이번 장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공부를 다 동원해서 이 게임을 한번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